성례, 찾으셨습니까? 옥녀가 소격소 도류가 돼서 나타났네 예? 그년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네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자네 짐작 가는 거 없는가? 예, 성례 정말 독종인 계집이야 관비로 내친 게 얼마나 됐다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났냐 말이야 그래봤자 소격소 도류일 뿐일세 자네한테 뭘 어찌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아니요,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계집이에요 자네는 그년한테 사람을 붙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에 예, 성례 오셨습니까? 옥녀 그 계집이 소격소 도류가 돼서 다시 한양에 왔네 예? 어찌 된 영혼인지 소상이 파악하고 옥녀 그 게시판한테 감시하는 너를 붙이게 예, 알겠습니다